서이제, 당신을 죽이려고 한 장기윤 옆에서 거짓도 숨짓는 거 얼마나 힘들어? 그런 당신을 보는 내 마음도 너무 힘들다. 내가 신주경 언론으로 여름머리해서 죽인 거 잊었니? 너만 비참해질 뿐이야. 조용기 이혼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. 내 거 뺏는 인간은 처절하게 짓밟을 거야. 서이제, 너 때문에 장기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. 죽여버릴 거야.